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75미 참조기입니다. 가장 큰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75미에 17.7kg이고요. 사이즈는 25에서 27 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조기도 갖고 왔습니다. 140미 파조기고요. 4분의 1상자, 반상자, 1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140미 파조기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고요. 파조기란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오늘 120미 파조기도 갖고 왔습니다. 120미 파조기는 한상자에 120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4분의 1상자, 반상자, 1상자씩 판매하고 있는 120미 파조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00미 파조기 갖고 왔습니다. 25마리, 50마리, 1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 파조기란 이렇게 상처가 난 걸 말합니다. 파조기는 좀 더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홍호도 갖고 왔습니다. 목포홍호고요. 7.9kg, 8.2kg, 9kg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질 원하시면 손질비 별도해가지고 저희가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산 해삼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도 돌문어입니다. 그 다음에 뿔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도 자연산 뿔소라고요. 그 다음에 홍가리비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홍가리비. 그 다음에 저희 집 전복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싱싱한 완도 전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낙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20마리 7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도 매생이입니다. 매생이 10재기, 그 다음에 자연산 구라고 매생이, 그 다음에 깡구라고 매생이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새콤악도 판매하고 있고요. 3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반건조 갈치포 대사이즈고요. 20마리 40마리씩,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10마리 20마리,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국내사 있고요.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화산 육전 1kg씩 당겨져 있습니다. 신화산 추전 3kg씩 당겨져 있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국세워죽 같은 경우는 김치에 갈아 넣으면 굉장히 시원한 것 좋습니다.